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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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직진! 후회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차 멀미가 난다아! 야! 볼트! 뭐어? 자동차 운전을 왜이렇게 못해! 이새미! 오랜만에 드라이브인데 왜그래? 니가 운전을 못하니까 멀미가 나서 그러지! 위험하잖아! 참나... 세미! 너보단 내가 낫지! 시끄러! 자동차부터 비행기 조종까지 내가 최고야! 너 말 다 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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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 볼트! 좋아! 대결이다 세미! 우리 팀에서 가장 빠른 게 나야! 말로는 누가 안 빠르겠어? 특공카는 위험하니까 RC카로 배틀이다! 좋아! 승부를 받아들이지! 한번 붙어보자 세미! 이기는 사람이 앞으로 운전하기다! 좋아! 미니특공대 리더! 최고의 레이서 볼트! 각오해라 세미! 미니특공대 엘리트 요원! 베테랑 조종사 세미! 이번 승부는 내가 이긴다! 지지 않겠어 볼트! 1라운드! 스피드 배틀! 정해진 경로를 빠르게 도는 쪽에 승리! 수많은 장애물을 피할 수 있을까요? 도나마나 내가 또 이길걸? 흥! 이번엔 안져! 스피드 배틀! 아! 하.. 내가 진리가 없어. 반드시 이기겠어. 폴트한테는 꼭 이긴다. 꿀꺽. 꼭 이겨야 해. 세미한텐 지기 싫다고. 레디... 하하! 내가 이긴다! 시끄러! 스타트! 두 선수 빠르게 출발합니다! 빠릅니다! 빨라요! 으악! 이 녀석이 잘하잖아! 두 선수 아주 난복하게 운전하는군요! 세미 선수! 몰트 선수! 장애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장애물을 뚫고 갑니다! 와! 엄청납니다! 장애물을 뚫고 갑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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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미 선수! 스페셜 부스터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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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라인을 통과하는 RC카! 축하합니다! 세미 선수의 승리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이겼다! 이럴 수가.. 내가 칠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볼트! 잘 보라고! 최고의 레이서는 바로 나야! 너무 슬프다! 내가 최고야! 그럼 2라운드 설명 들어갑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서 빠르게 도착하는 선수가 승리! 아니! 아까부터 당신은 누구야? 혹시 진행자 아냐? 어허허허허! 맞습니다! 저는 진행 MC! 저에게 항의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승부는 단판 승부라고! 멋대로 2라운드로 가지마! 안돼! 우와! 신난다! 야호! 하하하! 아직 승부는 끝난 게 아니었어! 다시 붙어보자 말이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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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건 이겨야겠다! 그렇게는 안되지! 이번엔 깊이 잃고 내가 이기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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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서서 누가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것인가? 그럼 게임을 시작합니다! 레디! 스타트! 참! 필살 부스터! 이번에도 내가 이긴다! 척! 제트 부스터! 발동! 축하합니다! 레이싱 승부의 최종 승자는 2대0으로 세미 선수입니다! 에잇! 하하하하하하!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최고의 조종사는 바로 나야! 하하하하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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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하하하하하하! 볼트! 잘 보라고!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너가 앞으로 다 해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홍홍홍! 하하하하하하! 치! 얄미운 녀석! 최강 엑스파워! 최강 엑스파워! 미니특공댄스! 지구를 지켜내는 정의와 평화 수호자! 저 푸른 하늘을 어두운 먹구름 뒤덮어도 두려워하지는 말! 내 곁에 친구들이 함께 있어! 엑스파워! 끝없는 용기로 어둠을 헤치고 함께 달려 빛나는 태양을 향해! 미니특공댄스! 최강 엑스파워! 미니특공댄스! 지구를 지켜내는 정의와 평화 수호자! 최강 엑스파워! 미니특공댄스! 지구를 지켜내는 정의와 평화 수호자! 미니특공댄스! 엑스파워! 미니특공댄스! 미니특공댄스! 미니특공댄스!